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열매를 맺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농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라 그러므로 가지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제가 이 전인치요사역을 하면서 갈수록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심이 이 말씀 속에 이 사역 속에 나타나시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역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에 대해 하셨던 그 사역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역을 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대개 다섯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스승으로서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교사로서 양육하는 사역이에요 말씀으로 교훈으로 양육하는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담게 하고 변화되게 하는 양육하는 사역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의사로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냐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의사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가운데 여러가지 하나님의 계명안에 불순정하고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마귀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모든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 의사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선한 목자로서 약물이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하나님 또한 오늘 주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우리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이드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오순절날 마가의 타락방에 내리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역사심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또 성령을 받는 것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늘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 말씀을 오해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성숙한 그리시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어린아이처럼 유아처럼 늘 이렇게 때를 쓰고 짜증을 내고 울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이제는 좀 성숙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성숙된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목적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인도자이신 우리 성령의 사형 그분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첫째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에게서 의로운 자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하면 오직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의롭게 되는 길이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모든 계명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다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라 그런데 계명이 우리가 예를 들면 십 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십 계명 중에 한 가지 아홉 가지 계명은 다 지키고 한 가지 계명은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킨 거예요? 왜 어긴 거예요? 어긴 것이 되는 거죠 다 지키고 하나만 못 지켜도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계명 중에 다 지키고도 하나만 못 지켰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내 인생의 삶 속에 만약에 강렬하면 80인데 80년의 삶 속에서 어느 한 때 다 잘 지켰는데 내가 30대 때 한 번 실수했다 내가 40대 때 한 번 다 지켰는데 한 번 실수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모든 때에 다 지키고 모든 계명을 100% 완전하게 지켜야 그 사람은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해 아래 이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 한 번 손 들어보세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한 사람도 지금 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율법의 저주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신명기 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신명기 7장 앞에 나와 있는 그 계명 12가지의 저주가 나와 있어요 뭐 간추러서 얘기하면 우상숭배하는 자 부모를 경호를 여기는 자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핍박하는 자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자 살인자와 거짓증이 나는 자 뇌물을 받는 자 이러한 자들이 12가지의 계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아멘까지 하도록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선언한 것이래 자 그러니 여러분 이런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느니 갈라디에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해야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할 것임이니라 갈라디에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자 그러니 이게 우리가 과연 율법책에 있는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사람이 과연 100%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유명한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의 칼럼니스트인 마빌로그가 이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찾아온다는 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은 우리의 범죄의 결과예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저주라는 것은 뭐예요 각종 사고가 일어나 우리의 삶 속에 병이 생기는 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 뜨다지 아니하는 난치성 질환에 걸리는 것이요 또 무기력하고 또 중독성이 있고 결국은 사망으로 죽음으로 불러뜨리는 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저주하지 않습니다 저주라는 것은 어떻게 임해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은 보호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마귀의 역사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각종 사고를 일으키고 질병에 갑자기 걸리게 하고 여러 가지 참 말할 수 없는 뜨다지 아니하는 재앙이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주의 역사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내리는 저주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우한 재앙, 사고, 질병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생들이 불순종하여 내리는 저주의 역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 때 우리가 진정으로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걸 피할 길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은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대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크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니 의의는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당장 심판대 앞에서 뜨다지 아니하는 여러가지 사고로 이미 세상을 떠나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 어려운 형벌에서 이 세상에 이러한 참 사고에 질병에 이 우한에 내가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종교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의 공통적인 그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라 좋은 일을 행하고 남에게 좀 베풀라 이거예요 베풀면 그 베푸는 대로 내게 좋은 일이 생긴다 인과 응보라 그렇게 해서 모든 종교들이 모든 종교들이 하나같이 남에게 선한 일을 하고 어떻게든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면 그 어부로 말미암아 나와 내 자손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뭔가 이루려고 그러나 이 기독교의 특징은 그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특징은 행함으로 의롭게 될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 의사가 진단을 내리니까 이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 나약은 오십시오 이 진단이라는 건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 진료를 하면서 검진을 하고 그 다음날 오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막 떠는 뭐 심하게 떠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 표정만 보고 아이쿠 그래서 제가 표정을 좀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좀 편안하게 해줘요 이 말도 함부로 환자에게 말 한마디 좀 이렇게 섭섭하게 한다든지 실망스러운 말 하면 참 상처를 크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검진 결과를 설명할 때도 편안하게 참 모든 것에 참 긍정적으로 잘 치유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말을 권고하는 좋은 방면 그러나 때로는 참 치명적인 그러한 결과를 나도 모르게 뜻하지 않게 얘기할 때가 있고 또 환자의 보호자를 통해서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진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진단하시고 우리에 대한 진단은 뭐예요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 결국은 사형선고가 내려지기 닿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는 정죄함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그 극약 처방에 많은 처방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회개하고 즉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했지만은 그 처방이 먹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향한 마지막 처방으로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크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셨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그 믿는 자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성경에 잘 비유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남편이 있는 여인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여인이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남편과 함께 살면서 그 남편의 법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거 뭐냐면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건 가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대로 돌에 쳐서 죽어야 마땅하는 가늠죄를 범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남자와 그러한 부부 생활을 해도 가늠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율법과 결혼한 사람 바로 우리의 육신의 그러한 육신적인 그러한 본성 이것은 바로 율법에 매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본성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율법의 법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해방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바로 새로운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처형을 당하면 된다 이거예요 율법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율법대로 내 죄가 처형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극형에 처해져서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중악한 범죄를 했어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검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그건 이미 법률이 오는 걸 모르겠어요 그게 더 이상은 법이 저척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지함을 받아버리면 그것은 뭐냐 하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뭐예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장사지낸 바 돼요 이제 죽은 사람을 장사지낸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돼요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이렇게 하면은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과거의 남편이었던 그 율법에서 자유케 되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자유케 자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로마 군인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신문지를 삼고 그곳에 있는 유력자들을 포로로 잡고 남녀노소를 포로로 잡아서 그 로마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그 살았던 사람들의 그 인구보다도 포로수가 더 배가 더 많았어요 배가 그래서 그들을 자기의 몸종으로 삼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장기로 그냥 팔아넘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 노예라는 것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여도 죄가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종과 노예의 차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노예는 생사여탈권이 바로 주인에게 있어요 종은 출퇴근할 수 있어요 아내도 데리고 같이 살 수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또 싫으면 나갈 수도 있어요 그 종은 그러나 노예라는 것은 완전히 주인의 물거리에 지나지 않는 이와 같이 우리가 노예였다 이게 노예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노예 시장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겠다 내 피값을 내가 지불한다 내가 너를 사겠다 당신을 내가 사겠다 저 우리 윤 집사님을 내가 사겠다 뭐 저기 김 집사님을 내가 살겠다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지적해서 피값을 주고 산다 그러면 그 어떻게 예수님께서 노예로 그 사무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주신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메인자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복음 안에서 자유암을 누린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뭐냐 어떠한 선한 행신을 하고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우리의 육신의 본능은 더 죄에 그냥 얽매여서 나가 떨어지고 만다 이겁니다 왜냐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본능적인 우리의 육신은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율법에 매여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된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해방자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내 구주로 만나게 해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여자 팔자는 디웅박 팔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디웅박 여러분 디웅박이 뭔지 아세요 디웅박이라는 것은 이 박을 말해요 그냥 가운데를 잘라서 비워서 바가지로 쓰는 게 아니고 구멍을 내요 위에 박 위에다 그래가지고 손이 들어가고 나갈 만한 구멍을 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집어내면 그 디웅박 안에 부자에게 시집가면 그 디웅박은 어떻게 돼요 그 속에 맛있는 쌀이나 뭐 이러한 고기나 이런 귀중한 물품들이 들어가는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가면 그 속에 짐승의 여물이라든지 냄새나는 이러한 보잘것없는 이러한 물건들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어디에 시집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신분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신랑은 누구였어요 우리의 신랑은 마귀였잖아요 마귀 마귀하고 결혼했잖아요 마귀가 우리의 아비였고 악한 영이 우리와 함께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참다운 노예생활을 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냥 중독당하고 말이야 뭐 이러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았다 이거야 담배 이꼬진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섹스 중독 뭐 거짓말 중독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중독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 자기 나름대로 명예가 중독이 될 수 돈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중독된 삶 속에서 느끼는 건 뭐야 다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술 중독이 되면 술로 인해서 망하게 돼요 니코친 중독 니코친 중독으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암에 걸리고 또한 도박 중독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이러한 또 폭력 중독 폐지 한 곳은 폐기지를 못하는 이게 다 중독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의 그러한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이러한 마귀의 역사가 이러한 것을 노예화 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하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떨어지게 해서 나중에는 지옥으로 끓고 가는 게 죽이는 역사예요 영원한 죽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하고 계셨어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크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오 예수 크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나를 샀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피값을 주고 그 노예 생활에서 마귀의 노예 생활에서 피값을 던져주고 나를 사서 이제 나를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담배 중독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술 중독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게임 중독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폭력과 성 중독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일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마귀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나 크리스도 안에서 내가 해방이 되고 마귀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돼서 이제는 우리의 신랑 대신 의로운 예수 크리스도와 결혼을 하며 이 크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와서 더 이상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그러한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은혜를 누리게 알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살 수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 살 수 있습니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크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운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크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성화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로마 캐톨릭 신자였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명동성가대에서 성가대원으로서 가끔 바리톤 솔로도 하고 정말 아주 은혜스러운 성가 미팔굴에 가서 또 성가대에 가서 특송도 하고 말이야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고해성사도 웬만하면 고해성사 빠지지 않고 봤어 또 독일에 와서 공부하면서 실질적인 어려움 속에 문화충격 속에 있다가 보니까 이러한 그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다 절실하게 돼 그런데 노력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더 죄에 메이게 된 내 자신을 발견한다 이게 더 열심히 고해성사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성사 보고 신부님이 젊은이요 용감하게 다 고백한 거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성부와 성장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느라 하니까 일시의 죄가 얼마나 참 해방갑니다 그런데 또 얼마 안 가서 또 죄에 메이고 또 그냥 그 율법에 메이가지고 내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 우울증에 걸리고 위괴양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남을 미워하게 이러한 삶이 더 지속적으로 더 강해지는 거야 노력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더라 이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셨어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 죄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길 밖에 없다 바로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들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크리스도 안에 그러므로 라는 게 뭐예요 도저히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므로 오호라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7장 마지막 앞에 있는 그러자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제함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말이에요 크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박했다는 얘기 그 십자가의 도가 나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이거예요 정광석화 같은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에 그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그 진리가 정광석화 처럼 부족한 이 종의 그 마음속에 뇌리 속에 와악 빛으로 다가오니까 크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가요 그러므로 길을 가다가도 보도블록을 보면 그 십자가로 보여요 눈물이 확 또 그 길을 가다가 옆에 있는 집을 창문들 유럽 여러분 유럽에 가면 다 청쌀이 십자가로 되어 있잖아요 창틀이 그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그냥 길을 가다가도 그냥 한참을 눈물로 그냥 범벅이 되어서 또 학교에 가서 생화학 시간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또 H플러스 딱 길을 쓰는데 그 플러스가 그냥 십자가로 확 마음속에 울컥 하면서 그냥 참지 못해서 그냥 뛰쳐나가서 화장실에서 와 막 이 크리스도의 십자가 이 역사가 얼마나 나를 해방시켜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크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크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구나 내가 크리스도와 연합해서 크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했다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진수 이 진수를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서 나무가 흔들린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들이 지적이는 것도 큰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지배배지 그 전신주고 흔들린 것도 하나님 찬양 예수 찬양 모든 것이 다 찬란한 천국으로 환하는 이러한 감동적인 성령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 죄에서 해방받는 역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역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으로 죄산받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계는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회계를 했는지 과거에나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어려서부터 거짓말하고 말이야 돈 타가지고 말이야 뭐 사먹고 거짓말하고 내 동생 말이야 놀면서 뭐 이렇게 장난으로 찍었는데 여기 흉터나 이런 것까지 다 회계가 되더라 회계가 그리고 나니까 내가 거듭났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과거에 좋아했던 그 유행감 뭐 쇼쇼쇼에 한 번씩 나가기도 하고 말이야 가수가 한 번 되볼까 그런 유행감을 들을 수가 없게 돼요 괴로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이게 밖에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내 동생 류넨에 있는 동생이 그랬더니 오빠가 정신이 이상하게 졌구나 맨날 그저 그냥 천국과 지옥 얘기만 하니까 그러다가 지가 칫솔질 하면서 칫솔에 쓰여지는 것이 교만은 폐망의 성동일 참아는 넘어짐이 앞잡이 이 말씀이 확 들어오고 회개했다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죄사함과 이 구원이라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려고 해서 죄와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포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란 말을 오해하지 말게 되길 바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애하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모든 마귀의 노예에서 자유 있게 되는 거예요 니코친 중독에서 저는 자유 암을 입었어요 모든 세상적인 이러한 음악과 세상적인 이러한 욕심에서 자유 암을 입었다 이거예요 물론 성제가 된 건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애써 열매를 맺으려고 바둥바둥 한다고 해서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문제예요 열매를 맺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짓지 않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백 백이면 백 실패합니다 그것은 제쳐놓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자 하나님은 농부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예요 자 그러면 성령은 누구실까요 성령은 수액과 같은 것입니다 수액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수액이 성령의 영양수액이 가지에 공급되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이제는 적부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우리 돌감나무였던 열매를 맺지 못하였던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창감나무에 적부침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노력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애쓰지 말고 뭐하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맡겨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맡기는 것이에요 뭐로 맡기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게 주셨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 죄악과 허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청지함을 받았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는 청지함이 없다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입고 은혜로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도를 보고 성경 말씀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때로는 제가 어떤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 아내와 같이 갈 때 내비게이션을 놓고 목적지를 딱 치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 그 빌딩 숲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안 돼요 자꾸 돌아서 또 이상한 길로 그러다 제 아내가 옆에 있어 아니 내비게이션 보지 말고 내 말을 따르세요 처음에는 왜 그러나 말이야 교만하구나 이거 그렇게 했는데 말대로 따라가니까 제대로 도착하더라 이거야 제대로 도착 여러분 지도만을 가지고 길을 찾은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도 지도보다도 내비보다도 그 길을 잘 아는 가이드가 옆에 있다면 지도가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의 그 신부 리부가를 찾기 위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종이 많은 낙타와 선물을 가지고 과거의 그 근동지역 동양도 마찬가지 신부를 선정할 때는 선물을 준비해서 가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아들이면 신부가 되겠다는 그러한 의비가 되는 그래서 결국은 리브라가라고 하는 그 여인을 찾았어요 우물가에서 그래서 리부가라는 여인은 심성이 착해서 그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또 그 종에게도 물을 줬어요 그래서 아 성령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주인께서 바로 이 여인을 우리의 그 아들 이삭의 부인으로 삼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선물 선물이 뭐냐 신부된 선물 호걸이요 손목걸이 두가지를 줬어요 근데 그 리부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리부가는 그 라반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도를 갖고 간 게 아닙니다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종의 인도함을 따라서 간 것이예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도 알지만은 때로는 인생에 방황하는 그러한 방황의 길이 있을 수가 있더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도자이신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바로 리부가가 받았던 코고레와 손목걸이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교회가 받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하나님의 귀중한 은사는 바로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이 말씀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노력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정지함을 받으시고 나무에 달리사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것이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오 우리가 인생에 당한 여러가지 여정 속에 모든 저주의 역사를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야 되는 것이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눈 피해 권세로 내가 아직까지 육신의 본능이 사로잡혀서 어떠한 악습이 있다 어떠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꺾어버리고 파쇄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법의 눈피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와우